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예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게임은요 어! 놀이공원 갈라그랬는데 누가 바꿔버렸네? 아아아아아아 진짜 이상한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는데요? 사고가 났어 아이고 다 넘어져버렸네 들썩들썩들썩들썩 환영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헉 내 블록이 넘어졌어 찾아서 되돌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블록 찾아서 돌려놔달래요 저기있네 어? 24개나 찾아야돼? 왜이렇게 많아 아 발견했다 찾았다 숨을 수가 있네 블록을 찾아서 극장으로 가져가세요 아 여기구나 여기다 놓으면 되는거지 아아 좋아좋아 오 여기만네 뭐야 와 뭐야 여기 널려있네 블록 뭐야 몇개야 다 찾았어 순식간에 다섯개 내가 다 찾았는데 다섯개 일곱개 여덟개 내가 여덟개 찾았어 3분의 1 찾았어 아 보인다 저기 나온다 아 시간 지나니까 어딘지 알려주네 어 뭐야 뭔소리야 어어 괴물이다 어 괴물 뭐야 이거 으하 grid 어어 Damen 괴물괴물괴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일 conception lair 이건 왠 초록색이지? 어? 뭐야? 어? 유석이 숨긴 괴물이야 가서 쉬세요 내일 필요할 거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다섯 명 쓰러졌다 아 쉬어 침대 나 여기 하루가 끝난 건가? 아 살려주세요 초록이 깨어있는 거 같아요 아 그래서 레인보우 프렌드구나 빨주노초파남보 아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래요 근데 초록색은 앞이 안보인대요 근데 그가 당신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잡을 수 있죠? 글쎄 아까 눈 달렸는데 아까 눈 달렸잖아 이번엔 뭐 찾아야 돼? 어 뭐야? 어 뭔 소리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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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스 박스 핫박스 착 어 뭐지 이거? 푸드 음식을 모아라 아 이번에는 음식 모으는 거야? 이것도 또 여기다 아 이번에는 여기다가 채우는 거네? 답글을 채워줘 오오오오!! 누구 밥이지? 네 밥인가? 뒤집어 쓰기 콤프로스트 같은데? 여섯 개 찼다 뭔 소리야? 어 무서워 아 친구들하고 어? 박스 !! 박스 착 어! 봤어 어떻게 봤어! Ohق ! 도망쳐 뭐 느린데 너무 느린데 별로 안빠른데 깼다 친구야 그거 뒤집어 써도 안될텐데 잡아먹히지 않니 그림은 어딨어 ус우익 찾았다 예ЕЕЕ 시리얼이 가득 찼어요 누구 바비지 초록색은 근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주황색이네 맛있겠다 우유 우유도 주세요 정말 놀라워요 오렌지가 동굴을 떠났어요 음식 냄새가 났나봐요 누구 또 쓰러졌나 아 한명 다음날 총 7번인가 근데 괴물이 파란색 말고는 안보이네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에요 어 3일밖에 안돼요 제 기계를 고치시면 왜 여기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음 왜 환기구가 새기 시작했죠 퓨즈 이번엔 퓨즈 오 퓨즈 여기있다 시작부터 두개나 찾아버리고 뭐지 오렌지 오렌지 발자국이다 박스 블루의 첫 친구 친구야 퓨즈를 찾아 극장으로 가세요 아이고 이거 뭐야 노란색은 뭐야 저거 오렌지 뭐야 저거 누군가 오렌지를 먹이는 것을 잊은 것 같다 오렌지를 먹여? 어 오렌지 오렌지 퓨즈를 찾아 극장으로 가세요 화살표 어 뭐야 보라색도 있다 어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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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아 오렌지 왜이렇게 빨라 부활해 부활하라고 아 오 초록색이네 저게 저게 그린이에요 그린 어 저기도 있는데 좀만 더 볼까 경례 어 무서워 무서워 어 보라 보라색 으아하하하핳하하하 하하하하 어우 나만 또 한 아우 나 만지 마요 어 하나요 이거 마지막이네 됐다 아 containers 입어쓰기 어서어어어어 어얽 어어어엏 어 궁디뭐야 저거 궁디 어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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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투아아아아아아아아 다시 다시 간다 흠흐허 흐하하하하하 아웝 진짜 아하하하하 점프! 점프! 점프도 안되고 이거! 아니요 하는거 아니요 지나가고 가라고 한척하는거 봐 저거 원래 내가 갖다가 꼽을라 그랬는데 마지막 빨리 꼽아 친구야 됐다 마침내 헉! 뿡뿡뿡뿡뿡뿡뿡 잠깐 무슨일이죠? 이게 무슨일이야 어? 기계 괜찮아 너무 어두워서 볼수가 없어 남은 인원 4명 와 야거상자 고수네 야거상자 얼만데? 와 200원? 나도 살수있네 나도 아거 아거 전원을 다시 켜야할거같아요 아마 이게 필요할거에요 후레쉬 화려한 조명? 아뇨 화려하게 하지마세요 배터리 아 배터리 찾으면 되는구나 화려한 조명 켤수있나? 예 어 킬수있네 오오 화려한 조명 화려해 또 어딨을까? 아 저거 조심해 이게 언제 잡아먹는거지? 아 박스 뒤집어쓰고 가면 되나? 아 아 여기 요 발자국 아 에 박스 뒤집어쓰니까 무적이네 아 요 발자국을 해서 갔어야 되는건가? 아이고 아이고 잡았어 배터리 두개 배터리 끼고 어 저기도 있다 어휴 길 맞고있네 이거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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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았어 됐어 다했어 이제 와 아홉개 내가 다 꽂았잖아 아니 무슨 전원을 배터리로 돌려요 말이 되냐고 전원을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상으로 너희를 전부 놓아줄거야 하지만 먼저 안녕 파티를 열려구해요 아뇨 그냥 보내주세요 모두 파티 티켓을 교환하세요 예에에에에 티켓 티켓을 교환하세요 아 모자 썼네 나 왜 이거 초록색이야 와 얘는 주황색이네 아 나는 초록색이야 신이 해낼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모두가 케이크 한 조각을 얻으면 출구를 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재밌게 즐기세요 풍선을 건들지 마세요 아 풍선 치지마 아 모자 보라색 모자 탐난다 케이크 어? 풍선 뭐지 이거? 오케이 아이고 도망쳐 뻥이었어 어떻게 어떻게 도망가 어 뭐지 문을 막는건가 아 이거 이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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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넘겨 밀어 밀어 친구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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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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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밀어서 다리 만드는거였구나 올라가자 올라가자 친구야 올라와 친구야 올라와 빨리와 어 여기 여기 환자 조심 안 쫓아오는데 근데 수고래 수고래 친구야 어디갔어 친구 잡아먹혔니 역차 역차 어 어 아 뒤도 아이고 아이고 아구 아파 아하하하 예예예예이예 당신은 사로 남았습니다 레인보우 프렌드 어? 끌어보니까 얜 누구였지? 내가 그들을 무시한 것 같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요 레인보우 프렌드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아 재밌게 풀었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예